나오크린으로 공기청정기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에서 20 정도의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나오크린을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살균소독수 나오크린을 공기청정기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정도 이렇게 살포를 해봅니다. 나오크린은 살포를 반응이 20, 19, 거의 극초 미세먼지 17,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홈키파를 뿌려 보겠습니다. 홈키파 모기 해충 관련된 어떤 현상이 갑자기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숫자가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홈키파 뿌렸을 때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숫자가 엄청 올라섭니다. 나오크린과는 두 배의 숫자 차이와 냄새에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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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